우리 나라의 소리인 가야금 분창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가야금 분창 명인이 되었습니다. 국가대표로 뛰는 게 제 꿈입니다. 가장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신념을 가진 법조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악 대학 교수도 해서 저처럼 힘들게 음악한 친구들도 가르쳐주고 당신은 해결이 되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우편으로 오고 싶습니다. 이것은 룰에 룰을 가야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